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기적을 만드는 마인드 파워 디카스터지움 성공목고집 편역 동광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아쉽게 절판된 책이네요 정신이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이다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입니다 당신은 그 정신을 가졌으며 그 정신을 활용하여 당신이 바라는 것을 상취할 수 있다 글을 쓰면서 인간의 두 가지 기본적 욕망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기본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갖겠다는 것이 바로 그 욕망이다 이런 욕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타인들과 사이좋게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만약에 자신의 내부나 외부 어디에서든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신이나 육체적인 면에 있어 사사로운 인간관계나 재정적인 면에서 고통받거나 어려움에 시달린다 오늘날에는 정신이나 육체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인간은 드물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자존심도 높지 않으며 만족감과 자신감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해 나온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사이토이토리는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대극의 법칙이기도 하고 주역의 원리이기도 한 거죠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반내 평가 하나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책이 동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맞닿아 있는 말씀이죠 나는 당신이 그 문제의 해답을 이 책에서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보다 큰 기쁨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의견 또는 개념들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분명히 당신은 이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랄 것이다 또 당신은 보다 건강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알아냈다 따라서 전기와 시약과 정신은 모두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정신이나 전기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익힌 다음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식일 뿐이다 만약에 자연이 당신에게 베풀어준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안다면 당신의 삶은 보다 아름답고 영광되고 성공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삶은 흥미있는 체험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책을 숙독하고 여기에 적힌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놀라운 결과를 약속하겠다 당신이 아무리 낙심했고 지난 날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도 필요한 수단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온전한 만족감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러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결과를 본다면 그 정도의 노력은 모두 보람된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인간들은 침묵 속에서 절망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어째서 그런 불행하고 불운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안달한다 그들은 술과 지나간 추억, 음식이나 수면으로 도피철을 삼고 삶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용기보다 쉬운 도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령을 준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삶의 대항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은 고난의 연속일 뿐이다 당신은 어디에서나 좌절한 사람들을 또 환멸을 느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기꺼이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는 정신을 활용한다 인간은 정신을 활용하여 성공하고 실패도 한다 그 차이는 정신에서 나오는 마술적인 능력의 활용에서 나타난다 좌절하거나 나약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불행해지고 싶은 인간은 없다 가난이나 슬픔, 고독 속에서 살고 싶은 인간도 없다 또 실패하고 싶은 인간도 없다 이 책은 간략하고 쉽게 자부심과 만족감을 함께하는 마음의 평화, 번영, 행복, 건강 등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저자에 대하여 독자인 당신과 저자인 내가 같이 있는 시간을 얼마간 함께하게 되었으니 당신은 당연하게 나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것 즉,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권위를 갖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체험과 권위를 갖고 이 글을 쓴다는 확신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인간은 무언가를 검토하고 관찰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정말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 체험하기 전에 쓴 글은 누가 썼건 모두 추측에 의한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 어린 시절 나는 매우 심각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어찌나 열등감이 심했던지 집으로 가는 편하고 큰 길을 두고 뒷골목만 찾아다녔다 이유는 큰 길을 걸으면 멋쩍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살이 되었을 때는 심장병을 몹시 알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나는 신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열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열등감은 결과적으로 나를 심하게 공격적인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 한 번은 심한 사고를 당했다 양쪽 다리, 한쪽 팔, 턱뼈가 부러졌고 육체적인 질병이 쉬지 않고 나를 따라다녔다 좋지 못한 성취욕으로 결국 나는 신경 쇄약에 걸리고 말았다 물론 내 신경이 정말로 쇄약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육체가 망가졌었다 미래가 어둠 속을 헤매는 절망이라고 생각했고 30살 나이에 나는 고칠 수 없이 고장난 노인이나 같았다 그러나 70살이 된 지금의 나는 젊고 생기 넘치며 활동적이고 행복하다 지난 30년 동안의 삶은 너무나 좋았다 물론 세상에는 재산을 나보다 많이 가진 인간도 많지만 나 역시 남을 도와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풍족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의 몸은 완벽하게 움직이는 기계처럼 나에게 잘 봉사해왔다 나는 온날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육체 및 정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확신한다 나는 지금 다른 인간들의 욕구에 대응할 능력을 더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더더욱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행복하고 자유스럽다 나는 너무 만족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나간 30년 동안 나의 일은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나의 삶이 너무나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뜻한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나 자신의 사사로운 체험들 뿐만이 아니고 병들어 참담하고 불쌍한 수많은 인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관찰하고 터득한 체험들을 보여준다 내가 종교인으로 몸담아온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배경이 되었던 정신은 큰 가치를 가졌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나간 30년 동안에 나는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능률적인 방법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지식을 익히는 세 가지 방법 우리가 지식을 익히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체험과 실험으로 인한 과학적 방법 이성에 의한 철학적 방법 내재적인 신앙을 통한 영적인 방법이 있다 세 가지가 다 타당하지만 다른 두 가지 방법을 버리고 그것 중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쫓는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인간은 이해하지 못할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전제로부터 추리해 나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육감이나 잠재된 것에 의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알고 보면 타인에게 얘기하려는 자신의 내적인 욕망에 불과하기도 하다 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함께 사용할 때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달았다 여러분 참 멋진 통찰이죠 우리가 지식을 익히는데 체험과 실험으로 인한 과학적 방법과 이성에 의한 철학적 방법과 내적인 신앙을 통한 영적인 방법이 있다 영험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마 스프리추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성직에 종사는 했지만 종파에는 속하지 않는 목사로서 몇 년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제일 큰 극장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는 청중을 향해서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설교를 했다 일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당시처럼 그들도 모두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원했다 만약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면 그들은 일요일마다 극장으로 몰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대략 18년 동안을 매일같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맡았던 정신과학이라는 라디오 강의가 그들이 그들 자신을 더 잘 알도록 해주었고 더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정신력을 더욱 능력적으로 활용하고 그들 자신에 대한 깨우침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넉넉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당신의 소망 출판사의 제안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과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나간 30년 동안 내가 활용했던 정신에 관한 철학과 과학과 기술에 관한 자료를 모두 하나로 모았다 이 책을 읽고 여기서 제시한 것들을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독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줄 것을 출판사는 내게 부탁했다 나는 당신에게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주어서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삶은 즐거운 모험이다 당신과 나는 새롭고 신나는 모험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려 한다 우리는 삶과 정신과 인격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정신 깊숙이 탐험하고 그것의 작용 상태를 보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과연 삶은 무엇입니까? 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입니까?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한 대답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삶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세요 인간은 삶을 의식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정신은 삶의 법칙이고 삶의 작용 방법이고 창조적인 삶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마술적인 정신의 힘 삶을 인식하는 하나의 시작으로 당신은 계속해서 정신을 활용한다 또 정신과 정신의 능력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깨우침으로써 당신은 정신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정신을 활용하는 까닭으로 당신을 마술사라고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이 활용하는 이 도구에 대해 가능한 대로 많이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을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 도구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건강과 행복과 성공 마음의 욕망까지도 당신에게 갖다 주게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당신에게 지적한 제안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활용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활용하는 많은 다른 인간들처럼 상상 외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성공은 수학적인 확실성 성공적인 삶의 방법들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모든 인간에게 그 규칙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일러줄 성공적인 삶의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한다면 성공은 수학적인 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내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리라고 주저없이 말하겠다 적당한 재료들을 같이 넣어 그것들을 알맞게 요리할 줄 아는 가정주부는 맛있는 케이크를 구울 수 있다 거기에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완전한 기술의 문제다 만일 당신이나 나 또 어떤 인간이라도 성공과 행복과 번영의 재료들을 함께 요리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 알려진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꾸준하게 활용한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 책은 더 넉넉하고 충실한 삶을 향해 문을 열도록 꾸며졌다 그렇지만 나의 친구여 그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노력해야 할 사람도 당신이다 나는 단지 길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노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할 뿐이다 당신이 소유해서 일해야 하는 도구는 당신의 마음에 존재한다 당신은 당신 이외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당신을 대신할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다 오직 당신 자신과 행동해야 하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되면 당신은 큰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생각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사고의 과정을 숙달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또 당신에게 성공적인 삶의 열쇠를 건네줄 것이다 사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방법을 익히는 것 당신이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불행과 실패와 불만으로 오는 고통은 당신이 당연시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자연이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반면에 행복과 넉넉함과 건강과 정신의 평화는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연이 보답해 준 결과이다 이 책은 추리소설처럼 서둘러 읽어서는 안 되고 연구하며 반성하고 짚어가야 하는 그런 책이다 여기에 제시된 개년들 중에 몇몇은 당신에게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다 그것들이 당신의 일부분이 되도록 그 개념들에 대해 생각하라 이 개념들이 당신의 생각에 영감을 일으키게 되면 머지않아 당신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었음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전의 삶의 궤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당신은 긍정적인 생각의 층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씩 올라갈 것이고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한없는 도취에 빠질 것이다 전국은 한 걸음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세우고 낮은 땅에서 둥그런 천장의 하늘까지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오르는 것이다 제이지 홀랜드 오랜 세월을 우리는 신념을 간직해야 하고 전래된 신념의 방법을 달리해서 사랑해야 하며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우리는 인간이 이성을 달리함으로써 변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누구나 사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를 익히는 것임을 알지만 우리가 가진 신념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훈계하는 사람들 중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 자신의 상담에서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활동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알고 싶어 하며 또 자신이 어떻게 그 힘을 인식해서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인간은 과연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왜 나는 현재의 내가 되었고 나의 체험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지 알게 된다 잘못된 생각이 고민을 가져온다 당신과 내가 우리의 환경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고통과 실패와 불행이라는 체험들은 마음에서 잘못된 하나의 증상이다 사고의 실수가 행동의 실수로 이어진 결과들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순하게 고통의 증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불행한 상태의 근본적 원인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면 그 결과도 따라서 바뀐다 효과 있는 건강의 요소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병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불행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준비한 사람은 더 이상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삶의 의미와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의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당신은 무엇이며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정신의 잠재적 기능들을 당신이 알기 시작하면 당신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것이며 삶의 여건들도 당신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든 남자들과 여자들은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이웃과 잘 지내고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고 성공과 자유와 안정과 평화로운 감정에 이른다는 등에 오늘날 우리가 겪어나가는 똑같은 문제들에 부딪혔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병과 고뇌와 불행과 부조와의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행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삶의 혜택, 기쁨이나 행복을 전해주는 것들을 소유하기 원한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인 우리가 제각기 누릴 수 있으며 만약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춘다면 다시 말해 자신이 옳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모든 인간은 삶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전기를 끌어들이고 전구를 끼우고 스위치를 올려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전기에게 화를 내진 않는다 당신은 전기공학을 탓하진 않는다 준비를 제대로 하면 불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빛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당장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찾기 시작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말해주는 것은 만일 당신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분명 무엇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우선 알아야 한다 당신은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문제는 자신에게서 온다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유일한 문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가 어떻게 그에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으르렁거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군다 왜인가 그들은 저마다 그 개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3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의 1부에서 우리는 당신 자신을 연구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태도와 생각에 대한 육체의 반응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공경에 빠진 이유를 이해하고 그 다음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원인에서부터 행동하는 것을 익히게 될 것이다 이분은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과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발전과 올바른 관념들을 습득하고 유지하게끔 당신의 정신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당신의 열등의식과 감수성을 극복하는 방법 나쁜 버릇들을 좋은 버릇으로 바꾸는 방법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게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정신을 조중해야 하는지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얘기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 3부에서는 당신의 새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부분은 당신이 더욱 큰 성공을 이루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꾸몄다 당신은 행복과 성공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되풀이에서 말한다 사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사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정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을 바꿀 능력이 있다 행동을 자극하는 생각에 대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쉽게 그것들을 익힐 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함께 흥미로운 여행을 하려고 한다 이 여행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새로운 눈을 뜨는 체험이 될 것이다 신바람 나는 모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당신은 열정적으로 미래를 기대해도 좋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느 일요일 아침 내가 강연을 마치자 지혜롭고 이지적인 모습의 한 여인이 내게 다가오더니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만일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사촌 존 로버츠가 너무나 달라지고 있어서 당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강연을 듣고부터 여섯 달 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변모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여인의 얘기는 사실이었다 존 로버츠는 여섯 달 전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름도 그대로이고 여전히 살던 집에 살고 있으며 여섯 달 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다 그의 행동도 달라졌다 그가 하는 일들은 틀림없이 향상되고 있다 그의 재정상태도 훨씬 좋아졌다 그가 사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따라서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여길 만큼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여섯 달 전에는 미처 모르고 있던 그 무엇을 찾아냈으며 이 새로운 지식을 실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당신은 자신에게 물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만족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으로 일하며 능력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당신은 세상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당장 동의해야 한다 자기 보존은 자연의 제1법칙으로 만약에 자신의 존재가 없다면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체인 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은 곧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 가족, 돈, 성공 또 여행 등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 당신을 체험하게 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행하는 정신적인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놀라운가 이 개념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가 나는 사람들이 가끔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별로 없다고 배우지만 이것은 너무 잘못된 개념이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욕망 그 자체는 건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데니스는 말했다 자기 존중, 자기 인식, 자기 통제 이 세 가지만이 자주적인 삶을 이끌어간다 자신을 건전하게 표현하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이기심은 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심이 아닌 자아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표현 즉 성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아는 그 자체뿐 아니라 타인들과 세상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건전하게 가져야 한다 자아는 그 자체와 그것이 가진 능력과 사랑과 희생을 바쳐야 한다 그것이 자아의 표현이다 그러나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베풀지는 못한다 호주머니가 빈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한 푼도 줄 수가 없고 힘없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면 즉 천국에 가고 싶으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버금가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여기서 얻는 결론은 인간은 우선 자신을 사랑해야 바르고 정상적이며 더 나아가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자신과 타협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삶과 타협하지 못한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균형감을 맞춘다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는 다른 삶들을 사랑하기 어렵다 삶에서 참된 가치를 찾거나 타인들을 소중히 여기려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기 전에는 타인들, 심지어 신에 대해서도 신념을 가질 수가 없다 당신이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당신은 무엇인가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무엇을 도구하는 말인가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당신의 이성이나 육체 또는 감정, 일상의 일, 사업, 직업 아니면 가족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당신의 체험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당신의 이성, 육체, 감정, 일상의 일이란 내가 사용하고 체험하는 대상들에 불과하다는 말이 옳지 않은가 나에게 육체가 있다 나는 육체를 쓰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육체뿐이 아니라고 느낀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육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육체가 그들 자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신념으로써 그들은 육체와 물질적인 세계를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들은 그들의 내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참된 자아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육체라고 믿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대로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음식과 안식처와 말초적인 희열 같은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친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들에겐 육체가 가장 소중하므로 육체가 그들의 주인이다 육체는 분명히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집이다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수없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육체는 우리에게 요구한다 반면에 우리도 육체에 요구한다 우리가 육체를 믿으면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조종할 수가 있다 감정의 노예인가 사랑, 증오, 공포, 신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감정들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가 감정이나 정서에 종속되어 끌려다니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육체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알며 감정은 곧 자신들이라고 믿어버려서 감정을 조율하고 지휘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감정이 자신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그들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 역시 감정의 노예인 것이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지혜로운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을 본다 감정과 육체를 이지적인 활동에 의해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것은 순조롭게 움직이는 매우 능력 있는 육체의 도구일지 모르지만 역시 육체의 노예, 능률적인 수단의 노예이다 창조적인 예술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무엇, 그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정신을 활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지적인 활동들이 정신으로 조절하는 작용보다 높은 곳에서 자신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심오한 통제의 존재를 우리는 영혼이라 칭한다 영적인 존재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이겠지만 자신들을 영적인 존재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영혼은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뜻한다 자신에 대해 더욱 심오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이고 삶의 의지를 선택하는 존재라고 느낀다 그는 자신을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알아서 자신에게 명령하여 선택한 것을 생각하게끔 한다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처리해야 할 일을 자신의 마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작용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실제로 지성과 이성으로 정신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욕체를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임의대로 조종하고 자신의 영혼을 항해하는 선장이다 이러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식하는 사람은 지배자인 셈이다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의 참된 주인이다 그는 왕자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자가 기거하는 은밀한 곳에서 산다 자신을 의식하는 인식의 시작이고 자유의지를 갖춘 독립적인 개체로 자신의 정신을 이끌고 감정을 조절하고 육체를 활용할 능력의 존재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삶이라고 하는 자신의 배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생각지 않고 그 능력에 관심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체험을 통제하는 자신의 능력을 깨치지 못한다 자신의 체험과 세계에 대한 지배 능력은 자신의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생긴다 내가 누군가가 아는 그 관념이 모든 걸 지배하죠 나라고 지칭하는 자신의 시작은 의식하는 삶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구체적이 아닌 하나의 시작이다 이것의 중심에서 당신은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 나라는 중심에서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의식적, 의도적으로 정신 활용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삶의 창조적 규범인 정신은 자신의 원동력인 감정과 실제적 도구인 육체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이끈다 이 모우션이죠 우리를 움직이죠 기독교 시대가 시작하기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피의 새신전에 새겨넣을 보다 적당한 표현을 소크라테스의 인간아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원문이라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하면 우주와 신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임은 틀림없다 우리가 통제할 정서적인 힘과 우리가 활용하는 정신이란 도구에 관해서 가능한 대로 모두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 우리는 자신을 총체적으로 만족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생명력이 그 자체로부터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 각자가 개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독특한 방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분명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평등하고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닮을 수가 없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은 없다 똑같은 배경이나 동기를 가진 두 사람도 없으며 삶을 똑같이 표현할 수도 없다 실제로 완전하게 같은 두 개의 짐은 두 개의 눈송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역사상 어떤 사람과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중요하다는 감정으로 그 중요성을 정당화해야 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 생명력이 당신이 되었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는 자리를 당신이 소유했음을 안다는 것 모든 힘과 소질과 기능을 갖춘 생명력이 당신이 되었음을 안다는 것은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는 상황을 정당화하고 삶에서 누리는 당신의 목적을 이룬다면 당신은 자부심과 긍지를 깊이 인식할 것이다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누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각자는 인격화된 생명력이다 우리는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생명력이고 자신의 마음에 생명력을 나타낼 모든 지성과 힘과 기능과 도구들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개인의 풍요와 만족감 평화와 행복 속에서 생명력을 나타나기 위해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성을 간직한다 생명력의 모든 풍요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생겨났다 선이 우리 주변에 있다 모든 인간은 제각기 그것과 접할 수 있고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 그 수단이 바로 정신이다 생각을 할 때 당신은 정신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신은 삶의 도구이고 원천이며 위대한 창조의 근원인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운명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나약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실이 충격일 수 있다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누이, 남편, 목사, 친구 등 다른 인간이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울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 생명력 그 자체를 나타낸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고 우리가 이루는 삶에 대해 진실하기 바란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책임을 묘면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개가 자신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스스로 선택해야 할 시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생명력 무한한 생명력 그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 자신이 활용하는 정신이 사실 생명력의 정신이며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생명력이 갖는 모든 지성과 힘이 뒤에서 버티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체험할 수 있는 온갖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당연히 긴장해야 하며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제각기 의식하고 선택하는 삶의 시점에 있기에 자신과 자신이 진 능력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함에 따라서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선택의 힘이 우리 개인에게 개성을 주어서 당당한 자아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아는 선택들은 우리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여 지금은 무척 행복하다고 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녀가 처음 나를 만나러 왔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공경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병으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시달려서 말 못할 정신적 고통을 받던 그녀가 내게 한 얘기가 기억이 난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용기만 있다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녀에게는 힘이 되어줄 용기나 신념이 너무 거려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녀를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의 충격요법으로 죽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고 그녀에게 괴려된 것은 살려는 용기라고 말해주었다 살기가 대부분 쉬울 때는 생명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용기나 남들의 도움이 아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남들의 도움이라는 말에 그녀가 관심을 가졌다 비록 그녀가 남의 탓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비극적인 환경을 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여권의 탓으로 돌리기는 했어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그릇된 태도와 생각들이 지금의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도움과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신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우리가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사이에 그녀는 분석 능력을 얻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까지 도달했고 자신의 신념대로 목표가 달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삶에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 경우를 돌이켜보면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그녀가 자신을 찾아내도록 도와준 것 뿐이었다 그녀는 기회가 주어지면 생명력을 그녀를 통해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하고 싶어하며 자신이 그 완벽한 표현의 수단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협조했다 그 결과는 대단히 보람있고 흐뭇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사랑이 찾아들었다 그녀는 성공한 한 사람의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활동적이고 행복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녀는 주변의 모든 인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자신을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하면 벅찬 희열을 느낀다 나비가 백조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걸 이해하면 희열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생명력을 동원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신념에 따라 열성적으로 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당신이 무엇을 두렵다고 느낀다면 또 나약하거나 좌잘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자신의 존재를 훌륭하고 소중하고 목표를 가진 참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동하고 소유하고 이룩할 것은 무한대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우리의 욕구에 대한 해답을 밖에서 찾으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알기를 거부하거나 느끼지 못한 채 힘, 기능, 행복을 외부에서 찾았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오늘날까지 서양의 문명세계에 누구보다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한 얘기를 우리가 깨우칠 때가 되었다 신의 나라는 그대 안에 있다 자 여러분 절판대였지만 내용들이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네 상당히 글에 힘들이 있네요 여러분 어떤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것 끝이 없는 길이긴 하죠 또 이걸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가지 정신분석학이나 여러가지 침층심리학들에서는 또 의식, 잠재의식, 전의식, 또 초의식, 무의식 여러 단어들로 또 나뉘기도 하고 여러 인간의 의식에 관해서 연구들도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는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TV를 끝까지 청취하셨으니까요